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여운 고양이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으로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반으로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대문 접기 할게요.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까지 접어 올려주고 위쪽 색종이는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립니다. 긴 쪽으로 다시 한번 반으로 접었다 펼치겠습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대문 접기 할 거에요.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선까지 접어주고요.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주세요. 왼쪽 색종이를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 선이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색종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은 그대로 생긴 선 그대로 손으로 눌러주세요. 아래쪽도 이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색종이를 이렇게 뒤집어서 서로 선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비즈듬한 선 생긴 거 그대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런 모양 나와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색종이를 이렇게 그대로 덮어주면 집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위에 세모 모양은 귀가 되고 아래쪽은 꼬리가 될 거에요. 오른쪽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치고요. 역시 이 가운데 선이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색종이를 뒤집어주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꾹 눌러주세요. 아래쪽은 꼬리가 필요 없으니까 아래쪽은 하지 않을게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덮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위에 이 색종이, 세모 색종이를 아래쪽에 접힌 선에 맞추어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 아래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자, 접었던 거 다시 펼치고요. 이때 이렇게 벌려주세요. 살짝 벌리고 이 안쪽에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 그대로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 넣은 것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종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접힙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펼치고요. 또 여기도 들어서 펼친 후에 선을 따라서 색종이를 안쪽으로 집어 넣고요. 그대로 다시 덮어줍니다. 이 아래쪽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 아래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조금만 남겨두고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선에 맞추어서 내린 후에 조금만 남겨두고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올립니다. 그러면 고양이 귀가 완성됐어요. 이번에 이 귀 끝에 이 뾰족한 부분에서부터 이 가운데 선 여기까지 오는 선으로 이루어진 모양으로 색종을 접어줄 거예요. 끝과 끝을 맞춘 후 가운데로 그대로 선을 따라 눌러주면 돼요. 여기도 고양이 귀 끝과 이 가운데 끝이 서로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색종이 접어줄게요. 이번엔 아래쪽 꼬리 접을 건데요.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접을 건데 가운데 선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가운데 선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꼬리 끝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꼬리 끝 살짝 접어주고요. 여기 아래쪽도 세모 모양으로 살짝 조금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크기가 비슷하게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주면 고양이가 완성되었어요. 사인펜을 이용해서 고양이의 얼굴을 꾸며볼게요. 먼저 고양이 위쪽에 줄무늬를 그리고 색칠할게요. 두 개만 그려도 되고 세 개만 그려도 되고 다양한 모양으로 나만의 고양이로 꾸며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쁘고 큰 초롱초롱한 눈을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씩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색칠합니다. 그럼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쁜 코도 그리고 입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옆에 수염도 세 개 그려볼까요? 반대쪽도 세 개 그릴게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귀엽게 볼 쪽에 하트를 그려볼게요. 발도 그려볼까요? 그리고 꼬리에 줄무늬도 그려보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모양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귀여운 나만의 고양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본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멘